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정률 잊지 못해 좋은 사람인진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러운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할 것만 같아 W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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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태 ok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태 ok HTHÄNĘ 기aux 내 생 최고의 사랑일지 미친 사랑의 시작일지 운전하다가 널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좋아 파란불이 떴어 너에게 난 구했고 보컬 S-Line에 난 자석처럼 끌려 나도 모르게 침을 한 방울 흘려 오해하지만 나는 속물 아냐 사랑을 가득해 하는 건 본능이야 후연인지 훈명인지 나는 너의 앞에 왔어 계산 같은 건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밤이 내가 택했던 그밤이 넌 믿겠어 그 황홀했던 순간이 내 생 최고의 사랑이든 미친 사랑의 시작이든 절대 후회는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시작할까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